아 오마이갓 아 찔렀네 뭐? 아니 무슨 이걸 못 막아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진짜 논리가 없어 여러분들 까는 거예요 어 아니 이거 어째서는 상황이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저거는 그냥 날 밀어 얘들 올려줄게 오케이 라지 이형 나이스 뭐야 안 들어갔어?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옳지 아 아 미안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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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와 아 됐다 올라올 때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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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 아 허어어 와 언제 왔어 실망이야 형 룬형 킵어봐 나오지마 아 이거 말해줬어야 되는데 나 못봤네 아니 나오지마 아예 공격은 나한테 맡겨 들어가 그러니까 아 아 아 와 그렇지 그렇지 아 아이구 아 빠르네 야 어디다 자 오케이 아구 아 내 머리 아 다다냈고 아 공 떴다 공 떴다 공 떴다 공 떴다 공 떴다 넌 흠 아 장난치는거에요 뭐 막지 말아주세요 저 재미로 깔 수 있죠 사람들 저런 채팅하는 재미도 있어야지 뭐 장난으로 그런거 14초에 한골 야 14초 남았네 울공 전부다 울공 전부다 울공 전부 울공이 전부 울공 아 일로 오면 안되는데 안돼 안돼 아아 게임이 안되네 재경기 가자 얘네들은 한번 보여줘야돼 아 프로 한 명 있네 자 이거는 나간다 다 나가 아니 근데 사망이가 구멍같아 형 사돌란 말하지마 다 저기 뭐야 왜 시작이 안된다고 하냐 온라인 게임에서 나오세요 로비야 이제 로비로 나와 사 Stage 1 이 출글이 아 이거 지금 이번 다음판은 제가 얇은거 한번 해볼게요 얇은거? 어? 병신이님 들어오셨나 병신이 님 레벨 좀 볼까? 조필패 안나오네 세미프로샤 세미프로새네 아 그래? 어어어어 어어 와 기분 나쁘네 쟤에 어어 자동차를 부숴버려? 한개 더 터졌는데 아 사람도 많네 오 사모아 아아아아 그거 가만 냅두지 그냥 꼴각이였는데 와아 쟤어어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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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라 어? 굴만 굴만 아니야 눈형 나오지마 눈형 나오지마 안 나오는데? 아하 아하 아아아아 오늘 좀 꼴각 보이는데 지금 아하 아하 와 이걸 막네 꼴각 좀 나오긴 하는데 아하 그렇지 나이스 시몬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야호 그래 이제 좀 몸이 풀리네 옷이당 금지 이 crucconfidence 가라 사망아 중앙으로 저거 사망아 졸라 밀으네 진짜 제발 이제 뒤 좀 밀지마 얘들아 차야돼 차야돼 앞에 차버려 나이스 졸라씨 끌고가자 끌고가 어 안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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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이고 어? 누나? 부스터도 없었어 부스터도 안먹어가지 인정 병신이 조심해 저분 피파 15 1브리거야 피파랑은 전혀 상관없는거 같아 아니 공간을 볼 줄 안단 얘기야 니가? 말도 안내 ㅇㅇㅇ ㅇㅇㅇ 4부까지 밖에 없는 이거 아냐? 아 아이고 터진다 터져 그냥 가자! 그렇지 오호!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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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주지 그렇지 중거리질이었다 딱 계속 올려주면서 저 기분 내가 알지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아 아 저걸 못 막아 그러세요 아 이번판은 우리 잘하네 다 아 미네 밀어 이새끼가 이거 아 까비 자체 까비였다 이거는 내가 딱 꼴각이 나았다 생각했거든 좋았어 좋았어 패사 간다 아아 아 이게 튕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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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각 봤지 여기서 부스터로 달려주면서 살짝 오른쪽은 일부 찼어 갓감문 덜더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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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론자 주먹어보니 간다 야 또다니가 아 망설이지 말고 차가차가 떼네 아 또다니가 또다니가 아 아 아 하 Wha 괜찮아 아 아 하 하 하 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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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딱 칠 수 있었는데 어 시몬이가 어시하고 룬형이 딱! 공 만졌어? 어 피케쳤어 시몬이가 넣은거 그냥 가서 지문만 넣은거 같은데 그냥 바람만 불어주고 온거 같은데 그냥 순만 불어넣지 그 공에다가 아 막혔어 좋은 어휘스트다 아 아 너무 높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안되네 깔끔했다 와 이번판은 진짜 좋았네요 다행이다 마지막에 공 할 때 다 한 꼴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하네 이렇게 진짜 잘했다 다다가 일단 2번방 끝나고 얘기하자 시몬이 막 하트 달았네 머리 위에 방금 어딨지롱 아 뭡니까 뭡니까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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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만 났나 아 누가 아 와 야 저거 뭐야 진짜 야 깜짝 놀랬다 저기를 날라서 막을 줄이야 아 우리가 파란색이구나 어 와 아 맞다 자동차 한번 바꿔야되는데 그러면 판을 깨야되서 병신이님 잘해 신이님 잘해 신이님 신이님 조심해 후우 나이스 시몬 야 솔직히 시몬님 때문에 좀 얇은 차이 보고 싶은게 저 모서리로 딱 구르면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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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진짜 강해보 해보시지예 어 들어갔다 이거 어 어 들어갔다 아 좋다 시몬이님 날라다니시네 그렇다네 제가 바로 골프이퍼 아니 공부수 아니까 접니다 아무리 나 한골 해야지 그래야지 한골 해야지 그래야지 한골 해야지 어 치 어어 어 룬형 각본다 룬형 각본다 각보는거 봐 야 야 난 이미 집이야 아 분위기 좋을 때 좀 나와도 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간다 형 아 그렇지 위험하다 아이고 자 어어 얘들아 뒤망다 어어어 탄생 아 오케이 아 신이님 거기서 갚고있으면 안되지 아 아 나 나 너무 갚았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허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Joshua 갑갑 문 덜덜덜 덜덜 목구장 까지 넣어줬 꼭 그치 나이스 들어가라!!! 떡발려버려 4대 떡발려버려 옷이 잘 올라간다 옷이 두개 나이스 여보야 하나만 주세요 내가 가야 되네 이거? 가 저 포지션이 제일 짜증나 뒤에 3명 있고 앞에 나온다 했을 때 나이스 나이스 아 뒤에서 밀었어 어어 저희 키퍼도 이제 걔 수지한다 신인이 넣으려고 한다고 오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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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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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올려줘 올려줘 오케이 아이고 가라아 천빵 맞아버렸네 아 저쪽으로 가버렸다 걷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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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방금껏 몰랐는데 아깝다 한개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아 우리 잘한다 그냥 2차 해야겠다 2차 가고 온다 아 MVP입니까? 응 한 골만 주세요 당연한 결과죠 사망이 부탁드립니다 사망이 거의 수비표정